오늘은 PSG와 벤피카의 챔피언스 리그 H조 조별리그가 있는 날이랍니다. 오늘의 비지역이 지속됩니다. 에어컨 배가 아프지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바베 Hakkini Neymar Perna Pereira Birgina Z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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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아아FE 와아아아아아 아이아이 아이아이 거든 은밥의 선제스컬루' 샘제라콩 팬들! 신라탄이다~! 핫TIM에 맥주랑 감튀 사러 왔어요. 지나가다 만난 미니게임 이런건 또 한판 해줘야죠 여자화장실은 아주 쾌적했답니다 축구엔 맥주와 감칠은 빠질 수 없죠 스킨피카가 동전골을 넣었어요 동념 안돼 짠! PSG 격리장이에요 스탠드맛 머플러도 하나 샀지요 스탠드맛 머플러도 하나 샀지요 스탠드맛 머플러도 하나 샀지요 준비 완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꾸만 El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